서 삼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온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 했습니다. 서 의원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기를 놓친 시장 격리와 역공매 방식의 쌀값 폭락을 초래했고, 농협의 현재 쌀 재고량이 역대 최대인 41만 톤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공공부문이 쌀 소비에 적극 나서고 공공 비축량도 국내산만으로 충당하는 등 올해 쌀 수확철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